여기가다 피오면 내려와야 될 놈이 어디가요? 여기가 똥치러 가는거에요 아휴 잠깐 호미들고 애들 데리고 똥치러 가는거에요? 네 아... 우산이 왜이래? 아이고... 산골우산이네 다 쓰러졌어 야 빨리와 산모야 아 비 맞고 뭐하여 여기서 험... 험... 아이고 저거 제가 버릴게요 아 빨리 버리고 와봐 우산 쓰고 있어요 제가 갈게요 아 그래 나도 이거 나 모자 써가지고 아 옷 다 젖으니까 일단 일단 해요 제가 버리고 올게요 아휴 참 아니 매번 입고 와가지고 고생하면 어떻게 해 비도... 비 안올 때 해야지 여기 사과나무 걸음줘야 겠다 사과나무 걸음주면 사과도 잘 자라고 좋아해 응 됐어요 됐어요 끝까지만... 네 됐어요 나오세요 얼른 네 어우 아니 밤만 주면 되니까 버스 일만 하고 하면 어떡해 됐어요 우산으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됐다 이렇게 우산으로 놓으면 비 안 맞고 좋네 아 신발... 똥 묻었을거에요 발 한번 닦거에요 아 여기서 물 뿌릴테니까 거기 문질래요 예 어 그게 닦겠다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어 잘한다 그렇게 하면 똥이고 뭐고 신발 진흙 탁 떨어질거에요 아 뭐에요 야 너 왜 내 옷을 물어 그만 물어 이놈아 작가님이 뭐 가져오셨다 작가님 그게 뭐에요 저요 뭐가 주신거에요 이게 뭐에요 저 주는거에요 주실래요 네 저 먹는거면 저를 주셔야지 야 그거 우리 누룽이꺼야 산모야 아우 얘네들 지금 나이 났어요 아 우리 댕댕이들이 일주일만 되면 우리 작가님을 기다리는 이게 뭐에요 근데 이게 뭐에요 아 나 먼저 알거같아 내 냄새가 오오 이거 나 먹어도 되는거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먹으면 안돼요 아니 아니 이거를 사람이 먹는거를 야 야 이놈띠끼야 이거 옷 한거 갈아입었는데 똥 개똥을 다 묻히면 이거 파티 아우 손 조심해요 손 물어요 거봐요 얘네들 봐 한장하네 한장 그 떨어뜨뜨린 바닥에 나요 기다려 기다려 손 아니요 저렇게 달려들어서 안돼요 거봐요 이렇게 주면 안돼요 애들 애들 막 싸우나요 엄마는 되는데 한마리씩 몰래 이렇게 줘야돼요 그냥 하나를 던져놓으면 저기로갈때 주면 돼요 이럴때 얼른 한마리 주는거야 안그래도 싸워요 애들 산모가 먼저 와서 먹인거 산모 기다려 응 응 고맙다 옳지 얘는 반칙 쓰고 있어 지금 산모야 우리 산모 이래 애들이 작가님 한참 기다린 그런 날이 왔어요 응 기다려 에헤 산모가 못 먹네 어 먹었다 이래 어 뺏어먹은가봐 어어 졌어 졌어 쟤 와 입있는거 뺏어갔어 아유 얼마나 먹고싶을까 애님새끼야 니 아우 그걸 뺏어먹으면 어떡해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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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먹어 어차피 못생키니깐 이래 이래 아이고 또 옳지 얜 안 뺏기네 응 절대 안 뺏기네 안 뺏겨요 저도 좀 주세요 얘 아까 제가 많이 먹었어요 얘는 복시를 좀 줘요 머리가 니가 저기 흰둥이 좀 주세요 흰둥이 흰둥이 내가 먹었을 내가 유인하면 더 가네 맛있구만 야 야 뺏어가 아 뺏어가 새끼가 안먹어 안져요 아 아니 안먹어 뺏겨 쟤한테 이 새끼야 들어갔어 이래 이래 먹어 흰둥아 먹어 어 강압적으로 져야겠어요 여기는 촉발 하늘 잔치입니다 촉발 잔치 촉발 잔치 촉발 잔치예요 그 촉발은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? 네 이건 촉발 양념 많이 안 돼가지고 예 네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아 쟤 두 발에 서 있는거 봐 아하하하 쟤 두 발에 서 있는거 봐 우와 쟤 두 발에 서 있는거 봐 우와 원래 서 있네 어 산무야 이제 어 복시리한테 자주 간다 물을거 같아 아니 물진 지금 건만 주는거지 물진 않을거 같아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서해를 건드면 안된다는걸 건드면 안된다는걸 너 어디서 물먹고 하니 겁주는거 봐 아휴 댕댕이들이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신나게 돌아요 밟았어요 밟았어요 하하하하 밟아 저기 발이 크신가봐요 이거요 닭 닭 닮아가지고 아 아 아 닭하고 저거 이거 저거잖아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 이거 같이 넣어도 돼요? 아 그럼요 아 영양 괜찮겠다 그렇죠 올 때마다 애들 먹을 거 다 사와요 아 닭댕이들 이거 먹이고 네 이제 산에 잘 돌아다니 풀어져도 어디 멀리 안가요 여기로 다 갔어 응 응 우리 식구도 모르게 새끼를 낳았어요 응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짜자잔 여기서 추울까봐 제 입부터 빠졌어요 여섯마리 나왔는데 세 마리는 무지개 건났어요 바보같이 세 마리를 다 깔게 뭉겨가지고 다 얼어 죽었어요 무지개 건났어요 세 마리 얘는 지금 세 마리 남았어요 흰둥이 애기 한 마리 검둥이 두 마리 예 예 흰둥이 애도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남았어요 세 마리 아 그래도 작가님 와도 오류는 안거리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단산 같으면 오르던거였을텐데 어 먹을꺼를 많이 줘서 그런가 먹을꺼를 많이 줘서 그런거 같은데요 일단 비오니까 쟤네들 다 집어넣.. 들어갔어요? 안 들어갔어요 그냥 등록금은 이제 내리세요 확인 그래도 될거 같은데 네 아유 연탄이 쟤네 맨날 비오는데 지붕이 올라가있어요 연탄이 연탄아 이리와 우리 연탄이 비오는데 아유 이 새끼야 연탄아 비오는데 여기 나와있어 어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우리 연탄이 집에 들어가 네 조카 생겼다 조카 비 많이 온다 우유야 우리 우유 우유 얼른 들어가 너도 비온다 조카 생겼다 조카 얼른 들어가 어른 들어가 어 어른 들어가 와 비 내리는가봐 비가 아주 철철 내립니다 아 빗물 어릴 땐 빗물도 먹었는데 지금 못 먹어요 이제 봄빛 맞으며 돌아왔네 이리와 애기야 이거 먹어 봄빛 맞지 말고 이거 먹어 이리와 그래 이리와 봄빛 맞지 말고 이리와 어디갔다 했어 이리와 샀어 어디갔다 했어 어 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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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아우 신고시 제대로 당하셨네 아우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이놈의 새끼들아 하하하하 눈 나오세다가 어 사랑한다면서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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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어 브랜드인데요 아 아 알아요 새로 나온거 산하 흰둥이 펴 청바지 어 이름이 뭐에요 발자국 청바지라고요 발자국 청바지요 네 이리와 영광이네요 흰둥아 이리와 깎아먹자 이리와 깎아먹자 이리와 깎아먹자 빈둥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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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 이리와 산하구나 아 이뻐 나 퇴라다 가면 안된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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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다 됐어 아 짜자자자 짜자자 오늘요 닭하고 돼지껍데기 삶았거든요 수육 이따가 뜯으려고 맛있겠죠 저 줄거에요? 아 제가 먹어보려고요 먹을게 없어서 다 이번에는 개돼지를 개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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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 개돼지 와 진짜 맛있겠다 드세요 아 먹고싶네 영혼이 없으신데 먹고 싶어 이게 완전 탱글탱글 예 탱글탱글 뜨네요 우리 사랑해 복실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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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기다려 비오는 날 땅밖이 안 지나가면 신나게 돼 복실은 특별히 하나 더 잘 먹네 먹어 아기 잘 먹네 아기 잘 먹네 아기 잘 먹네 우리 개판들 난리 났어 저거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냄새 맡고 있어요. 복실이 응가를 밟았네 일어나 이거 먹자 엄마 이거 먹자 산모야 산모야 삐졌나 아! 저희 지금 쎄나기 하나 넣어줬더니 아! 그 뼈 빨아먹고 있구나 갯검이요 갯검이요 호식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지 네 산모야 가만히자 산모야 쟤 봐 뒤에 봐봐요 쟤 난리났어요 산모 열일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 쟤 뭐 뜯고 있는거야? 갯검 뜯고 있는거에요? 갯변아기 아 갯변아기? 네 와 살벌 살이다가 껍데기를 먹어봐야죠 너무 맛있겠다 이거 당연히 먹어보세요 우리 좀 있다가 닭발 해가지고 먹어도 되겠는데 응 이거 먹어봐 어 어 잘먹네 개잘 먹네요 어 돼지껍데기 되게 잘 먹어요 이거 먹어봐 누랑이가 먹어봐 어 잘먹네 되게잘먹네요 네 네 어 어 이거 먹어봐 돼지 껍데기 되게 잘 먹어요 이거 먹어봐 아유, 잘 먹네. 새끼 때문에. 따뜻한 때 먹어. 잘 먹네. 맛있어? 먹어. 잘 먹네. 이제 또 갖다 줄게. 많이 먹어. 손바닥 빨아먹어. 오빠 손 몰지 말고. 새끼 밥도 이제 갈게. 지금 쉬고 있어. 누랑아. 어휴, 잘 먹네. 작가님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. 저렇게 잘 받아본 거 봐. 많이 먹어야 먹게. 잘 먹네. 많이 먹고 애기들 정 많이 줘. 좋아. 알았지?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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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 먹네. 아이고. 아이고. 근데 애기들이 어디 갔지? 저 안에 있어요. 네. 왜 이렇게 맨바닥에 놓으면 놓니 애기들을? 이불 넣는데도 애가 자꾸 밀어요. 열나서 그런가? 애기들은 춥겠네. 그러니깐요.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. 아휴. 비 오는 날이야. 아휴. 애들 잘 봐. 알았지? 들어갈게. 데. 복. 감사합니다.